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완전 그지같은 시짜질 때문에 며느리는 물론이고 자기 아들에게조차 버림을 받은 그런 시모 우리 엄마 안 불쌍해! 이야기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모 아우 진짜 얼마나 그지 같으면 우리 엄마 불쌍해! 늘 이렇게 말을 했던 자기 아들조차도 결국 등 돌리고 그렇게 버림을 받은 시모 끌 끌 끌 원제 코로나 덕분에 시어머니 차단했어요. 참고로 이 글은 최근에 올라온게 아니고 코로나가 좀 심하다 시절에 올라온 글입니다. 그걸 알고 보세요. 그럼 봅시다. 제목 그대로입니다. 뭐 코로나 덕분이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저희 시어머니를 완전 차단했거든요. 이젠 안봐요. 사실 뭐 말이야 바른 말이지 저희 신랑도 그래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부터 저한테 늘 그랬거든요. 우리 엄마는 무뚝뚝한 아버지랑 아들들 때문에 늘 외롭고 정말 불쌍한 사람이야.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런 당신의 행동이 얼마나 그지 같으면 며느리도 아니고 자기 아들이 먼저 차단을 해버릴까. 전날 저희가 결혼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남편의 형 아주버님이죠. 아주버님이 어허 앞으로 제수씨가 정말 잘해야 될 겁니다. 예 솔직히 우리 엄마지만 절대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 자식은 자기 엄마를 아직 몰라요. 대툼 이러길래 예? 응? 했는데 이런 미친 헐 진짜 그런 거야. 바로 막말이 시작되는 거예요. 당시 상견례하고 나서 식장을 잡고 있던 과정 중에 제가 임신인 걸 알게 돼가지고 좀 더 서둘러야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양가 부모님이 똑같이 1억씩 지원을 해준다 하셔가지고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저희가 모은 돈이랑 합쳐서 집도 보고 이래저래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 알아봤더니 에잉? 어? 집을 봤어? 근데 돈이 모자라서 못해주겠다. 진짜 이렇게 말했어요. 집 다 봤는데 이제 계약하면 되는데 돈 없대요. 아니 이럴 거면 애초에 큰 소리나 치질 말든가 거기다가 우리는 5천 줄 테니까 너희 부모님한테 우선 1억 5천 달라고 해라. 그럼 나중에 봐서 우리가 주마? 이래가지고 예? 아니 어머님 이제 와서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때 저 진짜 너무 놀라가지고 말도 끝까지 안 나오는데 제가 그러거나 말거나 진짜 교지같은 막말을 뱉어내는 거예요. 아니 먹이 뭐야? 너 귀가 안 들리냐? 나 돈 없다니까. 그리고 너희 집에 여유가 좀 있다며? 그럼 됐지. 게다가 너는 외동딸이니까 어차피 그거 다 나중에 네 거잖아. 어? 결국 죽고 없어질 부모 유선인데 그거 미리 받는다고 생각하면 되지. 뭘 그리 놀라고 그러냐? 등등등. 차마 말로 글로 적기도 쉬는 미친 소리를 하길래 그냥 바로 엎었어요. 결혼 못하겠다고. 아이도 정말 미안한 말이지만 아이도 지우려고 했습니다. 막 울고불고 하면서 실제로 병원 앞까지 걸어갔는데요. 이때 저희 신랑이 진짜 죽기 살기로 겨우 저를 막아줬어요. 그리고 일이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시아버지도 알게 되셨고 당장 이혼한다면 진짜 그 집안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뒤에 시아버지가 직접 저희 집을 찾아오셨고 다시 이런 일이 일 없게 하겠다 이러면서 진심으로 사과하셔가지고 신랑도 같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마음을 풀고 결혼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래요 이게 뭐 어디 막는다고 막아지겠나요? 심호의 폭언과 망언은 그 이후에도 계속됐습니다. 아니 예단을 하지 말자 이러더니 갑자기 기보는 받아야겠다 이런 소리하고 또 예물로 다이아 세트 해준다고 했으면서 우리 그냥 반지만 다이아로 하고 나머지는 큐빅으로 하자. 그거 다 돈 아깝다. 나는 아들만 둘이라서 분홍 치마를 못 입는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꼭 입어야겠다. 이런 소리는 기본이고 신혼여행에서 자기 명품배가 안 사왔다고 대놓고 삐졌어요. 그리고 이 바지 음식을 보냈는데 답도 안 해. 이때는 저희 아주부님이 먼저 펄쩍 뛰었죠. 미쳤냐며 막 뭐라 했고 그래가지고 시아버지가 또 저한테 사과하시고 돈 200만원 주시면서 한우랑 생선이랑 과일이랑 좋은거 사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뭐 이거 말고도 여러가지로 참 다양하게 많아요. 아이가 빨리 생기는 바람에 결혼해가지고 살고 있는거지만 늘 자상하고 다정한 우리 신랑 그리고 항상 언제나 재패는 시아버지가 뒤에 떡 버티고 계시니까 뭐 든든하긴 해요. 또 있네. 특히 남편 없을 때 전화로 그지같은 막말하는거. 이거요. 저도 한번 엎어봤으니까 안 참았거든요. 매번 받아쳤어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시엠이 잡는다고 울고불고 죽니사니 하다가 알아 눕는건 다 반사. 응급실도 가고 계속 그렇게 사람을 괴롭히다가 결국에 자기의 아들 저희 남편이죠. 저희 신랑이 에이씨 이러더니 바로 차단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엄마 이제 나를 통해서만 연락해라. 이랬더니 나는 며느리랑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건데 니가 뭔데 막냐 당장 풀어라. 등등등 이러면서 또 알아 눕고 개 난리를 쳐댔지만 저희 신랑은 꿈쩍도 안했고 그래? 그럼 나도 이제 엄마 안볼거야. 이런 초강경을 대하니까 강경 대응을 하니까 결국엔 뭐 시모도 포기를 해요. 그래 뭐 당신 작은 아들이 한번 한다며 진짜로 하는걸 알고 있으니까 그건 또 무서웠는지 더이상 그런 난리는 안치더라구요. 한동안은. 하긴 그래. 그 난리를 치고 들어눕고 병원 응급실을 가도 그 누구 하나 콧방귀조차 안 뀌니까 뭐 당연한 결과겠죠. 거기다 제가 한달에 한번에 방문을 하거든요. 가기 싫어요. 가기 싫은데 안그러면 저희 아버님께 너무 죄송하니까 아버님은 좋은 분이거든요. 그래서 갔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니까 딱히 할 말도 없을거에요. 또 주변에서 워낙에 잘 막아주니까 뭐라 하겠어. 여하튼 그래요. 이제 돌이 갓 지난 아이를 키우고 있는 터라 설 이후로 아예 한 번도 못 갔고 아니 그 이전에 저조차도 집 밖에 나간게 3주가 넘어가요. 그랬는데 이번에 시가에 마스크가 다 떨어졌나 봅니다. 그리고 이걸로 시모가 자기 아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아이고 너희 엄마는 마스크가 떨어져가지고 밖에도 못 나간다. 다른 집들은 보니까 며느리가 알아서 안부 전화도 하고 마스크도 챙겨주고 다 그러는 것 같은데 우리 집 며느리는 저거 시부모가 죽어야 찾아올거냐? 딩딩딩 이런 소리를 또 했나봐요. 그래 안그래도 회사일 바쁜데 전화로 이런 소리를 하니까 저희 신랑도 열이 받는거죠. 확 쏴버렸어요. 아니 엄마가 평소 잘했으면 어른이 알아서 잘했겠지 이거 전부 다 엄마가 했던 만큼 돌려받는건데 뭐 어쩌라고 이래가지고 또 울고불고 머리 싸매고 자리에 누웠다고 해요. 아이고 아들새끼 키워봤자 아무 소용없다. 게다가 이렇게 막 울면서 하소연하는 시모한테 아버님이 아니 당신 밖에 나가면 뭐 어? 나가서 뭐하는데 그 나가봤자 할매들끼리 모여가지고 밥이나 먹고 쇼핑하고 커피 마시기밖에 더 아냐? 어? 집에 앉아가지고 책 좀 읽고 교양이나 좀 쌓아라. 이래가지고 더 알아 누웠다고 해요. 실은 저희 집도 이제 마스크가 별로 안 남아가지고 저희 아빠가 좀 구해도 주긴 하셨는데 진짜 어이가 없어요. 제가 지금 이런 시국에 돌쟁이 아이를 데리고 마스크를 사들고 가야 됩니까? 아니 당신이 아버님의 10%만 닮았어도 저요 갑니다 코로나든 뭐든 가요 당신이 말 안 해도 먼저 챙겼을 거다 이겁니다 도대체가 본인은 바뀔 마음이 하나도 없으면서 왜 유독 저한테만 이런 걸 바라는 걸까요? 어? 신랑이 이번에는 정말 정 떨어졌다고 이제 안 갈 거라고 하는데 물론 말은 저렇게 해도 천륜이니까 당분간만 그런 거겠죠 그래서 뭐 코로나가 아니라 해도 어차피 안 볼 것 같아요 당분간은 아무래도 제가 제목을 잘못 쓴 것 같아요 이거는 코로나 덕분이 아니고 당신 덕분인 거지 근데요 근데 말이죠 저런 시어머니를 보면서 요즘 들어 문득 드는 생각이 아이씨 설마 나도 나중에 저런 시모가 되는 건 아닐까? 이런 공포심까지 생겨요 또 저희 신랑도 한숨을 푹 쉬면서 그럽니다 아이씨 우리 엄마는 진짜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 왜 저러는지 모르겠네 이런 소리를 하거든요 이거 뭘까요? 아니 이 할머니는 왜 안 변하는 거죠? 아니 아버님도 또 두 아들도 다 좋은 사람들인데 어쩜 이렇게 딱 한 사람만 일어난 건지 미스터리야 이해를 못하겠어 이유가 뭘까요? 댓글 1번 그래도 남편이 빨리 알아차려서 정말 다행이에요 시아버님도 그렇고 아주버님도 그렇고 아주 나이스하네요 그 집에서 책 좀 읽고 교양이나 싸! 빵 터졌어요 그래요 이참에 집에서 교양 좀 쌓고 그러면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기 전까지는 이대로 유지하세요 2번 아니 뭐가 그렇게 걱정이야 무조건 실드 치고 쓴 일을 보호해주는 남편이랑 시아버지도 있는데 그냥 씨모 차 울든가 말든가 넌 씨눈으로 나가세요 밀고 나가 어쩌라고 3번 솔직히 그래 50대 후반부터 60대 초중반인 여자들 본인 씨부모 모시고 살았던 세대가 아닙니다 시집살이의 시자도 모르면서 자기 어머니들이 시집살이 호되게 당하는 걸 보고 자랐거나 아니면 어머니한테 전해 듣고는 그런 지들이 이제 며느리 봤다고 전해들은 시집살이를 본인이 당한 것처럼 빙의를 해서 며느리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꼴 같다는 짓거리를 하는거지요 내가 60대라서 잘 압니다 저를 포함해가지고 제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 중에 자기 시부모를 모시고 산 사람들 아무도 없어요 당시 우리 때도 시집살이 시키면 이혼한다고 난리 찼었고 자기 신혼집에 시어머니가 와가지고 며칠씩 머문다고 진짜로 이혼한 옆연대도 다수 있습니다 또 그때는 외벌이가 많았는데요 신랑이 야근이라도 하면 여자들 참 뭐 그 뭐야 춥바람인지 뭔지 바람도 참 많이 피었죠 그러다가 우리가 40대 때 세이클럽이 엄청 유행을 했는데요 전국 정모니 뭐니 남자고 여자고 전국을 다 돌아다니고 바람 진짜 어마어마하게 피웠습니다 또 등산 모임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말이죠 그런데 그랬던 세대들이 이제 며느리 봤다고 애들 앞에서 시짜질에다가 그 난리를 치는 겁니다 명절 간단히 제사도 간소 김장은 사먹고 살았으면서 며느리가 죽어도 안하던 김장이 예수처럼 부활한 거야 며느리가 들어오고 명절 제사도 이건 그래 뭐 잔치판보다 더 크게 벌리고 진짜 이것들 하는 꼬라지 보고 있으면 정신머리가 헷가닥 돈 것 같아요 아 또 있네 며느리 안부 전화에 목숨 거는 거랑 이간질 하는 거 아니 지들이 한 거 생각 안 하나 아니 부끄럽지도 않아 4번 얼마나 그지 같으면 아들도 버리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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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꼬시다 5번 아우 시아버지가 더 불쌍하다 저런 게 마누라라니 어쩜 좋아 그래 저 댓글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90년대 혹은 2000년대 초반 그 시기면 이미 핵가족이 유행하던 시기입니다 그죠 핵가족이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집이 막 없어지고 있던 그런 시대죠 그러고 보니 그러네 지금 젊은 시어머니들 중에 자기 시부모를 모시고 산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못돼서 그런 거예요 못돼서 감사합니다